구독! 구독! 가하님은 그래도 아직 체력되시나보다 그죠? 아 몰라. 나 지금 머릿속에서 48만번 고민 중이야? 어? 고민이 된다는 건 그래도 우리랑 아직 게임을 하고 싶다는 의향이 좀 있다는 거 아닌가? 맞아, 우리 오늘 알았잖아. 우리랑은 저 오늘하고 또 놀고 싶다는 거잖아. 야 이거 공파형 가스라이팅보다 더한 가스라이팅이 있겠어요 싶었는데 여기가 있어, 그네. 그건 좀 욕일지도? 그건 좀 욕인 것 같기도 하다! 아잇! 근데 우리한테 약간 심한 말 했으니까 사과의 의미로. 아니 이 사람이 알고보니 이거 미연 씨였네. 나보다 호감 보자고 안 그러네? 아니 뭐 더 할 게 있나 그러면? 내가 한번 일단 들어놔 볼게. 진짜 마작할래. 한 명만 더 구해서 마작하면 되거든요? 그냥 두 명을 구해줄게. 안돼, 봐. 너가 없으면 어떡하라고. 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? 잠깐만. 네 글자에 향기가 나는데? 두 글자랑 네 글자, 둘. 아 두 글자도 있어요? 아 두 글자도 혹시 빨간색이신가요? 빨간색, 아 나 여기 빨간색이랑 좀 뭔가 있는 것 같아. 아 나 어지러워. 머리에 빨간색을 가진 애들이 집 찾기가 좀 있어. 여기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전 그래도 빨간색은 아니에요, 바라 언니. 걱정하지 마세요. 당신이 지금 제일 긴바 중심론을 지금 방금 말한 사람인데 무슨.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여리님 혹시 티츠라는 게임 할 줄 아세요? 티츠라는 게임은 뭔지 모르겠어요. 계속 모르셨으면 좋겠어요. 계속 모르는 게 나아. 가하 님은 별로 안 하고 싶으신다고. 아까 좀 시게 맞으셔서. 약간 머리 쓰는 게임을 잘 못 하시는 편? 아니 아니 그럼 그럴 수 있어요. 저도 못 한다고 해드릴게요. 제가 못 해요. 이러세요. 네. 우리 한번 화끈하게 한번 놀아볼까요 그러면? 화끈하게 티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? 아휴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? 괜찮은데. 아휴 아님. 고맙다는 말은 됐어요? 제가 지켜드린 겁니다. 아니요 그냥 한 명 구해서 롤이나 발로란트 하는 게. 그럼 제가 방금까지 약간 노화를 했던 분을 한번 물어볼게요. 흠. 흠. 짜잔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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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싸가지 없는. 내가 돌아왔다. 흠. 흠. 이 를 써. 이 를. 아 그다. 흠. 흠. 이 정도였으네 그냥. 내 앞에서 최저 하지 마. 흠. 다가. 아무것도 못 하죠. 퀸 없어. 다가 써. 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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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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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두 분 같이 해서 롤 잘 행할 때 좀 그러지 마세요. 설빙님은 몰드에 가시고 싶으시면 게임 배우세요. 저 지금 실버 1위에요. 저 2연승하면 승격전이에요. 티어만 실버 1위고 타는 거는 브론즈 3위고 아 너무하시나 제가 아무리 오늘 세즈로 탑을 갔었거든요. 근데 진짜 실버 1위라고 전에 많이 늘었겠구나 싶었는데 그냥 낀 게 없어요. 어떤 남자친구분이 설빙님 버스를 태워주신다고 여태까지?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저 당연히 실망했어요. 서폿은 달라요. 이 협공에 대해서 공부만 해도 가는 게 플랫폼인데 왜 거기 계신지 알겠네요. 파스를 그렇게 받으셨는데도 아직 200판도 안 했는데 차빙님 40판 다이아에요. 아 근데 뿅이님 원래 MMR이 높잖아요. 차빙님 기본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인 선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세요. 아니요. 최 탑은 진짜 한 지 몇 개월 만에 한 건데 아니요. 그냥 롤을 할 줄 알면 탑을 할 수밖에 없어요. 탑만큼 쉬운 랜이 없습니다. 근데 언제든 탑이 만만해? 하면서 막 여러 말을 했으면 탑 만만하니까 똑같다죠. 진짜 광고만 하시면 플랭할 수 있어요. 가실 수 있어요. 진짜 요즘 알려주는 거 많으니까 그냥 방송 콘텐츠로 한 번 하시면 그러면 내가 알려주는 강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짓인데 그거는 그럼 첫 번째 강사님 게스트로 뿅이님을 초대를 한 번 아니요. 저는 답당이로서 그런 자격은 없고요. 저보단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이제 실제 젠지 그쪽에 연락하셔야죠. 아니면 남자친구만 한 번 구하세요. 아무도 저랑 듀오를 하려 하지 않아요. 그.. 토크온에서 여자님하고 아 미쳤냐고 같이 할 사람 어떻게 토크온에서 구해? 여성분들은 돈 받고 듀오도 할 수 있는데 진짜? 그런 문화가 있어? 아니 그럼 뿅이님은 여자였으면 했습니까? 벌써 한 세 탕 띄웠습니다. 방송 끝나면은 바로 일반인 A씨로 전직해갖고 딜포터는 어때? 딜포터? 난 근데 딜포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솔직히 아 그래? 럭스를 몇 번 해봤는데 나 럭스랑 안 맞는 거 같아. 아니야 아니야. 너 롤이랑 안 맞는데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럼 도대체 나랑 맞는 게임 뭔데? 어느 정도 할 수 있어. 너랑 맞는 게임? 그거 진짜 모르겠어 근데. 와 진짜 너무하네. 삐지졌나? 제가요? 아유 안 삐졌어요. 뭐 뿅이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. 너 뿅이는 건 잘하더라도. 와 참.. 와.. 그건 뺏겼구나. 야 재밌어? 야 이렇게 난 올리면 재밌어? 채팅창 보세요.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. 진짜.. 진짜 어떻게 그러냐. 진짜 아팠다. 그럼 뿅이님은 제가 그냥 게임하는 꼬라지가 불이 싫으신 분가봐요. 굴려 말하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요. 와.. 진짜 너무하다. 어떻게.. 어떻게 나한테 그냥 게임을 하지 말라 할 수 있냐? 선생님 궁극기 오늘 못 맞추신 거는 좀.. 아니 애초에 세주 언니를 저 열탄도 안 해봤다고요. 아니 오늘 답 세주 보놓고 서포트 보지도 않아 놓고는 겁나 패네. 어깨.. 죄송합니다. 마이컸. 아.. 아.. 아 깝이. 진짜 차해. 나이스. 이거 진짜 어떻게 먹지? 나이스~! 나이스~! 이 싸움은 거 봐. 나이스 vậy.. 나이스! 가만있다 난 één key W 2 Q9 나이스 아 정말 빠った 3조 메許지 가는 쪽 이거 셀프 오면 잡을지? 가는 중 잘하면 약함! 한 칸 벗어낼 수 있겠어? 아니야 집 가자 오케이 근데 방금 왜 그냥 집 가자 한 거야? 한 칸 안 듣고? 바루스를 먼저 죽이고 럭스를 좀 늦게 잡았잖아 아 바루스가 이제 오니까? 바루스 플리시가 없어도 W키 한 명이면 죽는 키라 던졌다 얘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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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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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킬 줘 나 킬 줘 어? 어? 아 버블루 우리 징크스가 킬 달라버렸네 계속 가는 중 나 궁! 잘해봐 킬 아 살았다 나이스 맞았다 난 못 지나간다 아이고 이거 죽을 수 없는 한타임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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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 잡아 잡아! 야 잠깐 못 잡냐 깜짝 Mike 잠깐 자리 비워도 되나? dan 마실 물 좀 떠올게 아 그럼 뭐 도피님 남자친구가 전화 온대 아.. 아까 롤 할 때도 갑자기 말 껐던 거 보니까 좀 급하게 연락 온대 그거 아니야? 남자친구가 막 나 집 앞에 잠깐 왔는데 볼 수 있을까? 헉! 나 화장도 안 하는 얼굴인데 내가 이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.. 그렇지만 퇴근하고 시간이.. 전밖에 안 되는데 너들 항상 새벽이나 시간이 되잖아 헉! 그렇네 딱 퇴근할 시간이네 사람들 눈물났다 제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고? 있었으면 정보가 축하해 주고 싶다고요? 거짓말 그대로 꽃핀 떠날 거면서 맞아 뭐? 꽃핀이 남자친구가 생겼어? 나만의 작은 꽃핀이었는데 나 구할 거 났다 나 구할 거 났다 내가 아니었어? 걸덜덜 나 구할 거 났다 나 구할 걸까? 난 여기가 나 구할 거 났가 내가 뭐 qué 안 어울려 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무사히 여자는